시장이 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일짱까지도 주가 흐름이 궁금할 만한 인기 검색 탑10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김종혁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왠지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안에 로봇주가 굉장히 많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 위주로 검색을 하셨고 궁금해하셨을까요? 한번 10개 종목 먼저 테마부터 볼게요. 예상이 적중했네요. 1위, 2위에 로봇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선질도 계속해서 10권 안에 올라와 있고 오늘은 바이오도 좀 눈에 띕니다. 의료 AI와 원전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10개 종목 보시죠. 레인보우 로봇틱스와 두산이 각각 1위,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에코 프로, 포스콜딩스, 거의 단골손님이죠. 오늘도 10위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루닛은 3.41% 상승 마감을 또 차바이오텍이 오늘장 급득을 했는데 이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로봇주에 대한 매일장 전망을 해볼게요. 2위에 있는 두산, 결국 상가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27% 급득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오늘장의 상승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데 이 종목의 상승은 어떤 분들은 두산까지 갔으면 다 간 거다. 고점 신호다라고 보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그래도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내일도 오를 것이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로봇 테마에서 산업 자체의 성장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누구나 얘기하다시피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이 테마의 지속성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는 주도주가 바뀌는 거냐 아니면 전체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의 서클이 끝난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변하는 것 아닌가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변한다라고 하는 게 다 빠지고 이제 두 손 혼자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PB테크 몇 종목의 강력한 강세가 조금은 탄력이 줄고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게 되면 그 종목으로 ETF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만 기관 수급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 예전보다 탄력은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로봇 테마주가 아직 죽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러면 로봇 테마주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어떤 테마주 하나가 또다시 부각되어야 될 텐데 그게 뭐 오늘 조금 움직였던, 며칠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죠? 바이오 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저는 로봇 테마는 탄력이 둔화될 뿐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추가가 되거나 조금 변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그렇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두산의 사항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 4조 5천억 찍는 거 보면서 두 달 전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었을 때 그 당시 LS그룹주다 아니면 모든 2차전제 관련주들이 다 올랐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지금 넘기지 못하고 쭉 좀 밀려온 상황이거든요. 로봇즈도 한 번쯤은 그런 고점의 신호가 나올 텐데 그 타이밍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당일일지 혹은 상장 당일일지 언제일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성장 당일 즈음에서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장일 즈음이에요. 왜냐하면 기관 수급은 일정 부분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핵심 포인트는 과연 개인 수급이 당일날 얼마나 몰리면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만들어 주느냐가 더 관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10월 정도까지는 해당 테마의 탄력은 약해질 수 있지만 2차전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이 고점 찍고 탄력이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같이 모두 급락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서 또 계속 순환은 돌았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보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뒤늦게까지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하락의 속도는 다른 종목과는 좀 차별화를 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설사 이제 뒤로 물러서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도주나 오늘 이제 급등했던 주산 같은 종목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매물을 받아들이는 신규 배수도 비교적 모멘텀이 끝나는 구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초기 상승에서 봤던 그 정도의 상승률이 매일 나오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매기도 분산될 것 같고 차익 매물도 충분히 출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팔지 못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을 텐데 왜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 넘게 올랐다가 지금 부합으로 마감을 했고 어떤 또 로봇주들은 오히려 하락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있을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그 급격한 상승을 바라고 더 사지 말자. 이런 의견 괜찮을까요? 일단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이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신규 매수도 저는 일정 부분은 유효하다. 다만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신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탄력도가 좀 떨어졌던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오히려 반등 시에는 차익실현도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2차전지도 결국은 주도주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다가 지금 졌듯이 아마도 로봇테마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게 이 로봇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주도주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의 경우에는 내일장도 업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예전만큼 파워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박힘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두에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2위에 있는 두산 업 의견 드렸고 이번에는 차바이오텍 6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사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저도 막 검색을 해봤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줄기세포 치매치료 관련주들이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내일장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차바이오텍과 관련돼서는 저도 정말 결론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2018년도에 상장 폐지까지도 한번 고려가 됐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올해는 또 실적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건 또 확실하죠. 그래서 상반기에 흑자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하반기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도 명확하거든요. 바이오가 신적가도 있고 신국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신적가고요. 52조 신적가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일라이릴리 같은 지금 현재 비만치료제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신국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며칠 쉬다가 다시 신국가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위 코로나로 잘 버텼던 종목군들은 신적가 그래서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적가 영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약주가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또 일정 부분 모멘텀을 타고 있는 신약 관련주들 그다음에 치매, 비만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돌아가면서 일정 부분 시세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 바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바이다 제가 듣기로는 줄기세포 치료가 요즘은 모든 치료, 암이라든가 침례치료 이런 게 유전자를 분석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 수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시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좀 커지지가 못하는 게 첨생법이라는 그런 법도 있고 좀 규제가 많아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개정을 한다면 다시 줄기세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법적인 규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수익성이 과연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매출은 적어도 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차바이오는 두 가지 경우 모두 100% 해당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성장과 관련돼서도 그러면 확실한 해외 수출이라든지 국내에서의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될 때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신호는 좀 찾기가 어렵고 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해당 치료제 매출이 일정 부분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해외 매출도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선 매분기 이런 실적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매출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길게 보면 조금 관망의 관점에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수보다는 강한 흐름이 자주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게 또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고 최근에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선택 탑3 할 때도 두 분의 전문가님이 주기세포 치료제 안에서 탑3를 골라달라고 했을 때 그냥 바이오에서의 다른 탑3를 골라주셨어요. 딱히 주기세포 쪽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 물론 거기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보다 다른 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서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언급한 비만 당뇨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지금 바이오 안에서도 트렌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유한양행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뒤를 이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대영주 쪽에서는 한미약품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내렸지만 동아ST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 아니고 기존에 개발했던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심혈관 질환 다른 쪽에 뭔가 임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실적으로 다가오고 이라이 릴리나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에 가고 있는 종목군들처럼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할 거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과 일부분 붙어가는 부분이 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랠리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제약업종, 대형 제약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오른 적이 거의 없죠. 오히려 시장 수익률과는 꽤 괴리를 벌리고 있다가 오히려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올해 내내 벌렸던 그 괴리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순환매 차원에서 그 다음에 모멘텀 측면으로도 비만과 당뇨 치료제의 변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시장은 좀 모멘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바이오스석은 국내 주식과 미 주식의 매력도가 천지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선도 주자가 우리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차바이오텍 오늘 24%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 김종인 의사님은 다운 의견 주셨고 그럼 이게 바이오 전반적인 의견일지 알테오젠 다모처럼 볼까요? 오늘 18%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알테오젠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앞서 차바이오텍하고 똑같은 다운일지 아니면 다른 업일지 의견 주시죠. 이 종목은 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형 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사 맞는 것 좀 두려워하시지 않나요? 정맥주사나 혈관에 넣는 거 좀 무섭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피아주사라고 하면 그냥 엉덩이라든지 팔 이런 데 맞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주사보다는 피아주사로 변하는 것 그래서 이제 SC 제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의 변화라고 할 텐데 지금 효능은 비슷한데 그렇게 제형을 변화시킴으로써 효과를 받던 약들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램시마 같은 경우도 SC 제형으로 바뀌면서 유럽 쪽의 매출이 대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쪽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여러 번 발견을 했는데 알테오진이 갖고 있는 이 기술 자체가 기존의 피아주사를 이런 제형으로 바꿔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 기술로 알려지면서 이게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굉장히 넓어지고 두꺼워지고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이 발생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왔다가 또 그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실적이 또 아예 없다가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매 분기마다 이런 요소들을 계속 찍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은 계속 나가고 있고 마일스톤도 계속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뭔가 검증이 끝나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없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시기별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라고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그게 맞는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업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트렌드를 타고 뭔가 강력하게 매기가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불꽃은 쉽게 죽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세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저도 이제 오면서 리포트를 한번 쭉 검색해 보니까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리포트의 목표 가격이 7만 원이 제시된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을 베이스로 밸류에이션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 실제로 기술력이 있고 마이스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이기는 하나 그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택이 이어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이슈성은 충분히 끌 수 있지만 과연 연속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좀 걸림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운 의견 드렸고 개인적으로 김종인 이사님은 바이오를 별로 선호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바이오는 저는 연초부터 유한양행하고 셀트리온 두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실패했고요. 유한양행은 비교적 성과가 괜찮았는데 그 유한양행 이후에 솔직히 펀더멘탈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결국 다운을 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마지막으로는 10위에 올라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 상승 마감을 했고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시장 이야기가 뉴스로 쏟아지던데 인도네시아 시장의 덕을 볼 수 있을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종목은 내일장뿐만 아니라 저는 좀 길게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전주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요? 에너지 인프라 전반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터빈 부품 다 하고요. 원전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에너지 인프라가 앞으로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풍력도 늘 거고 원전도 지금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주가 언제 떨어질지가 조금 변수이긴 합니다만 동국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 그런데 미국은 지울 수가 없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특허 기술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를 가지고 결국 지울 수 있는 건 국내 한수원과 조산 에너빌리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 종목의 특성은 뭐냐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스윙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파는 구간에서는 또 굉장히 밀리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수 강도도 높고요.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밀고 올라왔다가 또 굉장히 쉽게 밀리는 모습 수급이 없어지면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의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쪽에 주목해보자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리포트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처럼 증시에 들어온 지 한 23년 정도 된 사람은 과거 두산중공업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해수담수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보실 것은 사우디가 홍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물은 어디서 얻을까요? 바다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해수담수화가 생각보다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와 관련돼서 주산이너빌리티는 아직도 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제가 알고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한도 내에서는 그쪽의 기술력도 세계 탑티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종목의 수주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12주 정도인데 과연 거기서 그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에너지 인프라는 늘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동 수주에 대해서 계속 네옴 시티 이런 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네옴 시티에 있는 사람들도 물은 마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해수담수화 설비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쪽의 매출도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뭔가 매수의 관점을 가진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원전 확대, 에너지 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주라고만 명칭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만 움직이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중국에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특히 태양광 쪽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가 못 가고 있고 또 해외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야기가 다시 또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멈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양수 겸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쪽에 보조금 주지 마. 그 다음에 이쪽 접어라고 하면 그러면 가스플랜트도 누가 할까요? 여전히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전반에 다 관여하고 있다. 소위 보일러 쪽도 전부 관여하고 있고 풍력 터빈도 관여하고 있고 태양광 쪽은 약간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다시 가스, 에너지 플랜트 그러니까 레거시 에너지 플랜트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꺾이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수담소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숫자가 찍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장도 업인데 이 종목은 난 더 길게 보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참 애증의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하면 화가 많이 나시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믿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10개 종목의 내일장 전망은 어떨지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업앤다운을 전해드렸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제 산정해본 결과 90%의 정확도가 있었어요. 그건 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삼성전자, 포스코이딩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업이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포스코DX, 차바이오텍, 알테오젠, 루닛이 다운인데 혹시 여기 좀 코멘트 덧붙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계약성이 높겠죠. 그런데 눈이 있을 제가 다운이라고 말씀드린 건 내일 주가가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모멘텀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이 노출되고 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조금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단기 변동성도 고려를 할 때가 서서히 오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수상한 종목, 이상한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종목은 무엇일지 업앤다운 한 번 꼽아보도록 하죠. 김종현 이사님이 오늘 꼽은 가장 수상한 종목은요, 베스트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앞서도 다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략을, 투자 보유기간이라든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저는 보유기간은 지금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매수단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가시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구간은 주가가 꽤 강세를 보이다가 외국인들 수급이 빠지면 정말 또 힘없이 내려가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단기 박스권의 한 중간 정도의 가격이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15,000원도 깨고 내려가면 메리트는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오히려 매수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에서 잡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보통 PBR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수의 탄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PBR 한 2배 정도를 생각해보면 목표 주가로 1년 구간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PBR 2배인 한 2만 2천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아닙니다. 한 1년 정도의 보유를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1만 5천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매력도가 더 떨어진다. 1만 5천원에서 1만 6천원 요사에 행보할 때를 매수하겠다. 목표가는 2만 2천원, 손절가는 1만 4천 5백원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김종인 의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